자, 몽구몬! 꿀팁 간다! 딱 붙어서! 대표에서! 그럼 1등! 고! 진짜 아네? 자, 유튜브!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야! 소날리기구요! 오늘은 오만빵부터 할겁니다! 이유는 최근에 겜머니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벤트에 좀 짭짤함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뭐 캠핑 이벤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0만 게임머니부터 게임머니가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거를 까시면은 하루에 게임머니 수급이 대충 뭐 이종됩니다! 25만 게임머니 벌었죠? 그러다보니까 뭐 이런식으로 야소날리기에 좀 참가하기에 부담없는 가격이 좀 생겼구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소날리기 어떻게 하냐? 야소를 가장 멀리 날리시면 되구요! 첫판은 중막 인정입니다! 그럼 오늘 첫판 연습판 이외에 가볼건데 오늘 미션이 좀 있네요! 미션부터 읽어드릴게요! 다섯판 안에 1등하면 만원! 세판 안에 1등하면 사만원! 그리고 도중에 필살기 가불이나 슈아가인 낙스에 있으면 만원! 이렇게 오늘 대박 미션이 있는데 일단 연습판이니까 다음판부터 해볼께요! 다음판부터 해볼께요! 자, 저런 실제 야소를 날리시면 되구요! 첫판은 중막 인정되기 때문에 마구마구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뭐? 뭐 새키야? 지금 나와 피곤해 나 지금 대회 연습하느라 피곤쓰해 오! 괜찮다 이거 오! 괜찮다 이거 오케이 이렇게 날리시면 되구요 지금 제가 2등이죠 그럼 1등이 이제 상급을 타먹는 거구요 나머지 3,4,5등은 1등이 올린템 사면되고 2등은 면제입니다 이렇게 갈거고 지금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 알아! 출발! 흠흠 아 이거 왔다 자 일단은 가불이나 슈어가 있는 아셀이 이거 가드불가 있습니다 필살기에 얘가 실패하면 내가 1등할 가능성이 있어 제발 아 아 아 아 만원 감사합니다 하 민물거죠 박스 뭐야 앰프드 박스야 제뜻이 아 어떡하지 자 일단 이 학생은 앞으로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선을 꺾어서 하면은 두 번 맞출 수 있어 근데 직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방 방 방 방 방 방 안 돼 안 돼 이거 직선으로 하면은 아닌가 이길 수 있을까 간다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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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앞으로 가거든 두 대 맞으면 좋겠다 제발 아 아 아쉽네 2등 오케이 모닝스타 사와 여러분 면제입니다 아깝네 저기 앞으로 날아가더라고 그 약간 준에픽 시리즈들은 자 다녀오시고 이거 오늘 뭐 다섯 명에서 에? 무한 룰렛 돌릴 것 같은데 은 마해 멈추 갑자기 하하 망했어 자 과연 두 번째입니다 잠깐만 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딸락! 이거~! 아.. 그냥 필 쓰면 지잖아 일단 야 세우기로 멀리보내기 낫내기 쓰면 안될텐데 일단 필 쓰면 지고 구요 xx 한 다음에 zc를 해야돼 대시시 아 낫네 이거 어쩔 수 없어 일빠로 해서 될텐데 아마 해도 절세든 모닝스타 사와 민우씨 제 것도 사오세요 귀찮아요 죄송하지만 제 것도 사오고 나중에 가계부 적으세요 아니 귀찮네 갑자기 할라니까 귀찮네 자 막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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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멍구멍을 지금 귀슬펴본다 이게 가만히 있는 애들이다 귀슬펴보고 있는거야 아 멍구멍을 귀슬펴보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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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저거 그 가가워저리네 영장에서 아니랬는데 아.. 아이디어는 좋았다 아마 루시퍼 사와 맨메쿠기씨 사오세요 맨메쿠기씨 루시퍼링 사오세요 제가 메밀쿠기 자리야 자리는 내가 말해줄게 괜찮지 않아? 로비에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장부도 다시 적어준 대로 하는데 괜찮지 않아? 나이스 캐릭터 작아서 앞으로 안갈거같은데 이게 작으면 앞으로 가는거였나? 아마 그럴건데 테미나 사와 야 애가 오늘 좀 잘 따먹네 이거 5만빵이거든요 이게 말이 5만빵이지 이거 이기면 판다 얼마야 판다 15만빵을 해본거잖아 이거 뒤로 갈텐데 흠 ㅋㅋㅋㅋ 하 하핰 호흠 호흠 왕 아 아 자 넅판째데 1 Unfortunately 가볍게 먹어주겠습니다 , 세바 뒤로 가겠어 그렇지 크기가 작으면 무조건 앞으로 간다 사실 레인보우 사와 다녀오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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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짭짤하구만 아유 만원 감사합니다 자쓸께요 흐흐흐흐 선생님 요즘 짬뽕 제때제때 섭취하고 계신가요? 짬뽕 영상이 올라온지 2개월이 훨씬 넘네요 짜막기다 와아 아마 7월 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목 아플때 먹으면 안되는거라 안드로이드가 착용 가능한 악세가 나오면 가져와 오케이 아 이거 멀리 보낸 기술 없는데 궁구의 콤보 간대 아 아깝다 잘했는데 이거 이름 2등 아님 그렇지 1등? 까비 2등 나이스 어 레인보우 사와 현씨는 적립해 그럼 마이너스 5만원이지 지금 그쪽 장부 그 와중에 나갔다 온거 봐 독한 놈 나갔다 놈 와주는 거 봐 내광선 2연속 2등 한번 가져가 오케이 제가 또 면제 잘하거든요 2연속 어렵지 않지 2연속 어렵지 않지 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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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게이지 어떻게 채웠어? 어 잠깐만 뭐야 게이지 어깨 채움 아 팽이 패스 2등 1등 2등 1등 끌어치기를 하면 제 아래로 끌립니다 이게 약간 꿀팁이에요 아 아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스틱 4화 자 일단 면제 1연속 바로 보여드렸죠 갑니다 이 연속 금방 하지 아 아 아 잠깐만 씨발 잠깐만 저기 저땐다 씨발 잠깐만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 족보가 있어 오오오오오 저 새끼 오오 야이 미치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저건 ZX가 제일 멀리 가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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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자원을 그게 있는데 잠깐만 이게 뉴 중력이잖아 보자 제발 아아 아깝다 아아 잠깐만 한번만 한번만 더 해볼게 씨발 아 아깝다 뭐삼아 뉴는 처음이라 아 뭐사와 까먹었냐 오케이 뭐사오냐고 야 뭐사오냐고 화하선상자 이건 사와 아 뉴 중장 아쉽게도 연구의 극이 없습니다 B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조금만 늦게 썼으면 2등에서 면제했는데 깝이 자 한병 들어오시고 컴온컴온컴온 유하 트렌드 동기 북 핵 부캐 가동 같네 돈 다 썼니 히 히 아잇 히 아잇 벌써 돈을 썼었다고? 뭐하네 지 멍구멍도 돈이야 지겠는데 뚫미녀 아 템 사는거 그냥 노트북으로 사는게 낫겠다고 아하 천재냐 노트북으로 자석 뺏다기 미쳤네 그런 굿 아이디어가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필요했어 폭탄을 찾아 폭탄을 아니 사망 이탈새끼가 1등? 쌍절군 사망 아니 젖한 젖단자식 1등? 인정하기 힘든데? 오케이 민물고기 지금 부캐 가동했습니다 지렸다 이거 이거 이건데 잠깐만 뭐냐 저기 모농 저 이거 써본 적 없어요 날리는거 날리는거 없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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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할 수 있는데 이거 공부 연습했대 과연 뭐냐 이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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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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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레인보우 사와 뭐야 뭐야 뭐니 개삭이네 자 1등 근데 면제해야된데 하나 사주시고 뚜뚜뚜 제껀 장고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왈로 아 와버렸네 아 와버렸어 근데 이게 반약이 좀 애매한데 아 음 음 음 생각이랄체 안 될것 같은데 좀 뒤에 써보자 아니 미누시 저 금구 그 거 몰라? 아니 흐흫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스틱 사와아아 ㅎ 장보 걸어놔 아 근데 이게 알잖아잉? ZC 써서 이겼어 평타 써서 이겼어 하지만 그럼 내가 후공충이 된거잖아 이미 내가 정황기술에 화끈하게 이제 올인 박아야지 이제 내가 느끼하는 그 약간 이득이 없죠 이건 어쩔수 없어 어 1 1 1 1 1 1 아 쒸 아 쒸 아 이런건 난렉사라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왜 가볍게 하냐?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아니 저거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아 저것도 콤보가 있는거라고? presidential 흰 흰 흰 흰 흰 흰 그 whose 흰 흰 흰 흰 저 이제 안가? 썩고 그런데 안가? 그럼 애니캠 페스티벌 안가? 나이스 가볍게 가져와줍니다 레인보우 4화 저도 올리고 오겠습니다 민우씨 오늘 장부철이기 때문에 이따가 나중에 정산 때릴게요 귀찮으니까 두두두두두 야 너 오늘 괜찮네? 1등은 좀 잘자는데 지금 오늘 미션을 봐 2등을 두번 해야돼 이거 오늘 면제를 좀 많이 해야된다 사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드가 착용 가능한 악세 안드로이드가 착용 가능한 악세가 나오는 거네 안드 전용 악세가 아니야? 이런 할만한데? 안드 착용하는 센 많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검정색 아 뭐야 안드니? 1 야무지게 가보겠습니다 여보 지네 이것은 한국의 전용 안드로이드가 착용 가능한 악세가 thy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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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쌍검이랑 흑룡검은 1등을 한적이 없습니다. 한 5년이 넘었지만 진짜 기발한 콤보 생각나? 오케이 이 새끼는.. 줄 정쳐나? 루시퍼링 사와 되겠냐고.. 놈내게 있어야 겨우 되겠다 아 면제하고 싶은데? 나? 나.. 나 내야 될걸? 맞지 않나? 아니야 나 면제였어 모르면 뭐다? 필이다 오케이 1등은 줘 난 면제할거기 때문에 이정도면 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walrus 지금 이 줄을ier 도움부끼리 이세 잠시만 도움부 장신 도움부 클로 vita 작동 저 측정 안 돼! 가능할까요? 나이스! 그래도 못 이겨 까비 머사와 모닝스타 사와 아니 나도 이 필요에 이렇게 웃기냐? 어떻게 딱 필이 써지냐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극락주의 기타? 나쁘지 않네요 아봉지 저 볼테크 플러그 콤보가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이야 권실한데? 야 어흑 reinvent 이야 뭐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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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다 바보 근데 2등 바..바보는데 2등 뭐지? 벙스는? 이 학생을 몰라? 아이엠 히어로를 몰라? 면제 가져가줍니다 하하하하 면제 가져가줍니다 뭐 사와? 드래곤 하츠 사와 오케이 1면제 좋아요 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루시퍼 어 맞네 2등을 해야 면제입니다 2등은 좀 아쉽잖아 돈이라도 안내게 해줍니다 면제로 자아 자아 이번엔 또 어떻게 면제를 해볼까 얘가 좀 무섭네 잠깐만 야 이거 2등이 되냐? 이거 2등을 할 수가 있냐? 저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까비 링 사와 저 자식이 피닉스 눈뽕을 근데 아깝다 이론상 가능했었는데 처음에 역대시를 못했어 아직 5만원입니다 오 이거 좋은데? 딜은 좋아 빨리 멍자 멍자 기간틱 체크 탐쎄 히히 멍자 기간틱 힘내요 바람다 도도도도 대필이 제일 좋구만 뭐야 아니 저게 뭐야 무슨 짓이야 성이라도 있게 해라 막쓰면 되냐고 아 까비 뭐 사와 곰봉 사와 곰봉 사와 황금의 부채 아 미안한데 이거 이게 타다다다다다다 아래니까 여기서 써야 될걸 넵 넵 불법입니다 쓰지마세요 왜 안 차냐 미포 공격력 떨어지나 ccx 하지 자 역대시 갑니다 얼음기둥 세우고 아 너무 느려요 아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아 이게 위인가 아래인가 위 아니면 아래거든요 위 아니면 아래는 1등인데 아 어딜까 아래라고? 대필 점필? 이감 이기는데? 야 아래 누구야 아래 누구야 아니 뭔가 확신을 찾는 다 아래가 많아서 아래인데 역시 위였어 나를 속인거니? 나와뿐 놈들 아 밥맛 따라지게 점프 2타 맞출 수 있지 않나? 응 요오 어오어 윽 요오 이거 제랄에 리타 안되나 네 다음 연타 가자 이 거리 아니 이 거리 90퍼링 사와 나 2등 두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어따 써보금 거기까지 그만 인기형 모두 그만 거기까지 그 이상은 용납 못해 제발 심판자 베테랑? 어? 얘 잠순아? 어? 뭐 개댐키가 안먹는다고? 애들아 특별히 니 해줄까? 이거 어차피 한명 떠는데 특별히 니 해줄까? 어떻게 생각해? 채팅은 된다고? 반대하실 분 혹시 반대하실 분 계시나요? 아 해주 감사합니다 리할게요 아이 뭐 상부상조하는거지 애팅기네도 없고 죄 쟤 어디갔냐 쟤 어디감? 쟤 어디감? 빨리하자 오 끝 오 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끝 끝 어 끝 어 끝 잠깐만 이거 2등 해야 되잖아 1등은 후공이지만 2등은 얌시잖아 가자 2등 보여줄게요 그냥 깡패 쓰면 돼 나이스 코카 3화 얼마나 좋아해? 나는 면제하고 1등은 그냥 1등 그대로 유지하고 역전 안댕해서 이 정도는 후공 가능하지 가자 자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한 번만 더 아 이거 뭐 없지 않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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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살기가 뭔가 날리는 것 같지 않을까? 마지막 전기 판정이 날릴 것 같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이거 범수는 맞네 날리는거 맞네 끝났다 잠깐만 2등 해야되잖아 이게 필쓰면은 저기 천만원까지 가거든요? 2등 해야되자 그러면은 대필 쓰면 된다 잠깐만 대필 쓰면 면제? 대강으로 필 쓰면 2등? 완벽하다 와 닿았다 2등 나이스 하하하 이걸 2등을 가져가줍니다 모어링스타 사와 오케이 미션 다 땄다 굿 이제 1등 해볼까? 면제는 실력이요 중간에 끼워넣으면 되는거잖아 이거 없는데? 멀리 가는거 이거 없는데? 멀리 가는거 아 이거 쓰면 되겠다 zx4산타 빨리 이거 콧붙줘 아니 저거 뭐야 다음 뭐야 저거 이거 날리는 판자 없어? 예술 점수 존나 세게 나네 곰뽕 사와 아니 타다 타다 하다가 날리는 거 없어? 갑시다 갑시다 사르블바 이거를 내가 쓸 줄이야 궁극의 콤보 왔나? 이거 누가 몰라 궁극의 콤보 그 작업 10개 돌파했다고? 괜찮아 백만빵 따면 공짜야 공짜 안찾아 봅니다 찾아볼 데는 없어요 쟤 간다 vs 심장 하나만 지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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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했을 때 아 이런 시발 뭐 사와 아 이거 어떻게 썼더라 쌍철군 사와 다녀오세요 민우씨 저기 거리를 좀 주고 xx하면 이타가 딱 날라가면서 맞는 판정인데 아깝네 아 나 2등이야 맞네 맞네 뭐야 불슬이다 뭐 새끼야 이거 1등 안될걸 이거 4줄 못 깎잖아 내줄 돼? 된다고? 근데 힘카드기네 가보자 탈락 탈락 제트씨 모으기하고 점피해 ccc 자 아시죠 점피를 깔아보자 아 이런식으로 간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와 노어링스타 사와 아 멋있게 딱 4줄 착착착 해주려고 했는데 아깝다 모스타 골든페리에 나이스 네 조금 얼다 저게 왜 있는거야 쟤는? 하 하 아니 아니 근데 워그맛 운이 좋네 자 요호호호호호호 하고 점피 요 요호호호호호 자 멍구먼 꿀팁 간다 딱 붙어서 대펜 써 연아멜드 고 진짜 안해 모르니 ί가 싸워야 돼 상자해거 싸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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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5 아 슬슬 이제 큰 거 한장 가볼까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단번 자 쳘야 원하니까 아 되 아 아 으 아 네 먼저 좋아 하라고 예 아 으 ㅋㅋ 어쩜.. 빨리 하라고 안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독한 새끼. 와 독한 새끼. 얘 심지어 지금 안전방울 하느라 전쟁거리 게 짧은 거 봐. 참 좋아. 근데 니들이 나 못 이기는데 그냥 돈 내라. 어차피 내 악세가 너네들 악세 다 이기는데 그냥 2등 하자. 돈 내라 그냥. 너네가 나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잖아. 아니 그랬어. 야! 언제까지 하냐고. 아... 아... 내전 대비 나 참 이랬다. 아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끝나면 말해. 뭐야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너무 고마워요. 자기 아니... 근데 나라면 1등 했음 뭐야 저 시발이 아니 뭐야 절골이 서와 어이가 없네 자 큰 무례에서 한 번 해 선수끼리 놀아보자고 이제 자 8등 면제 입니다. 줄 순서대로 시작 갑시다 저 사람 요즘 자주 놀러 오시잖아 에 아 시발 마음대로 마음대로 키가 안 먹힌다고? 뭐냐? 왜 하니 뻔냐? 됐나요? 됐나요? 아 저기 약간 버그인가 보네 오케이 일단 진행하시죠 이거 육하원칙에 의해 리알 수밖에 없네 야 와보가 그냥 쟤 와보 지금 신나서 지금 그럼 우리끼리 면제 정할래? 니에서? 어때? 우리끼리 아뇨 이 지랄 위치는 새끼 오케이 야 질러해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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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들 양보한 쪽 하면서 집에서 좋은거 나오니까 저쪽으로 줄거 주자 응 음 줄거죠 응 줄거죠 실격 이거 실격입니다 이따구라면 실격이에요 야 빨리 저거 이길롱 하라고 에라촌장 룰도 모른다고? 이러면 안되는데 저 방금 와서 룰을 모르면 그냥 나설래기 하면 안됨? 아 100만원 있으신가요? 에라촌장님? 있기나 사시면 됩니다 100만원 내시면 돼요 아 아깝다 멍구멍 자 멍구멍 시하세요 이거 멍구멍 이길 수 있지 않냐? 자 멍구멍 잘 들어봐 제트시 쓰고 바로 뒤로 갈려가서 점피를 한 다음에 제트엑스 2타 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저게 코딩이 컴퓨터처럼 되겠냐? 딱 봐도 저거 대피에 미끄러져서 떨어지겠지? 네 네 줄 서주세요 아래로 줄 서주세요 아래로 아래로 아니 연습 아 오케이 아 연습 오케이 에헤헤 에헤헤 네 줄 서주세요 네 자기 번호 잠깐만 내가 4 자 1 2 3 4 5 내가 5 6 7 8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기 번호 뭐 사와 오케이 불이 사와 다녀오세요 지렸다 일단 막판 갑시다 자 막판 출발 갑시다 아 이거 실력전이거든 시크릿가다 내 속도가 닌자 맞네 뭐야 또 멈추셨어요 나 나 치면 안 됨 옮겨봐 옮겨보시오 일단 리하자고 반대있음 불쌍한데 리해주초 반대손 반대손 절대 내지마 오케오케 리하겠습니다 저기가 좀 개댐 버그기네 오케 리할게요 음 고쳐졌나 이러면 한명 있냐고 한명 없나 다음에 룰 숙지하고 가겠습다 쏘우리 오케이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없나 그러면은 멘지없이 가자 하하 연습 없이 멘지없이 하하 자 한명이 뭐 어쩔수 사고가 났으니 자 노연습 노 면제 노 리방 진짜 죽으면 됐으면 지야 그냥 나 아니다 싶으면 꺼져 그냥 오른쪽 끝으로 닥어보자고 막판 제발 형님 제발 제발 이란 병신이 같은 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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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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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음 해봐 어 해봐 어 해봐 으응 해봐 어 해봐 해봐 으응 해봐! 아주 렉 자글자글하네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니.. 니 해봐! 어 필! 해봐! 이대로 구매합시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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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팔.. 무사와... 보니스톡... 오케이! 한 번 더 해! 너 한 번 더 해! 오케이 자 8등 면제... 입이 다.. 그래도... 한명 봐서 다 입이다 자 8등 면제 로 슛 해볼게요 이거 지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마이너스 300이거든? 저 미친 느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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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돌한다 해골하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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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새끼 그대로 안 쓰러지는 거 뭐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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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싸 벙수거 야 저 뼈 타고 자꾸 치우라고 야 스즈 걔들 렉 걸린다 빨리 빨리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걔들 렉 걸린다 자 실천 몰라 그건 모르겠고 오케이 자 가세요 자 자 가세요 자 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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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등 할 수 있을까? 야 혹시 나도? 자 실전 잠깐 혹시 나도? 혹시 나도? 혹시 내가? 진심 가능할지도? 하아 어어 야 벙구먼 넌 할 거였어 소환했으니 바로 실천해야 돼 야 니 뼈 타고 해장국이 지금 에? 민물고기 때렸잖아 인정해 안해 잠깐 우황청시만 좀 맛임 executive 혼자 오오오오오pr 이오 오 뭐야 이야 멀리 가네 토어치 история uranium 야 이 새끼야 니 뼈 타고 소와를 대하거나 뼈 따고 몇 마리야? 지금 오 실전 오 실전 오 실전 오 실전 오 실전 오 실전 야 야 벙커버 네 해골도 네 해골콕까지 살아 니 해골콕까지 살아 니 친구잖아 자 붙여 밀착 나 화면 안 보인대 자 자기 번호 자 네티 7등이야 오케이 주라기 4화 이야 결국 여긴 애들 마이너 300된거야? 나 몇등이었죠? 까먹었어요 이게 너무 순간이라 까먹었는데 몇등이었죠? 4등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 민메고기에 정산할게 그래그래 아 정산 뭐 대충 던절되면 되는거 아니야? 야 오늘 뭐 아 이거? 야 이거라 에 에 뭘 주면 되냐 이거 있나? 이거라? 에 음 이거라? 에 에 에롱게이트 일렉트로 좋다 이거 자 에 가자가 에 남은건 티비야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은 야수 날리기 녹화 여기까지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